중소 벤처기업부는 올해 1분기 신설법인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.1% 증가한 2만 6,747개로 1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. 업종별로는 도소매업이 22.1%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, 제조업이 17.6%, 건설업 11.5%, 부동산업이 9.2%였습니다. 전년 대비 법인 설립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전기가스 공기공급업으로 102.9%가 늘었습니다. 한편 3월 신설법인은 전년 대비 0.9% 증가한 9,226개로 조사됐으며,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.